프로레슬링, 합의어 연출로 만들어진 엔터테인먼트로 경기력과 연기력이 중요하며 각본, 마케팅,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형성된 거대한 문화산업 미국, 일본, 멕시코가 주요시장이며 특히 미국에선 적대국이었던 구소련, 이라크 등의 선수들을 상대하며 미국의 애국심과 결합된 영웅대 악역의 구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 중심적인 스포츠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거대한 산업이 고립된 왕국 북한에서 펼쳐졌다고 하는 대회 때는 카터를 만난 지 14일 사상 첫 남북회담 17일 전인 94년 7월 8일 이성희는 자신의 별장 묘양산 특가계에서 하필 주치의가 휴가 갔을 때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소식을 들은 김정일이 급히 헬기를 띄웠지만 의료진을 태운 헬기가 기상화카로 추락하여 의료진은 모두 사망하고 그렇게 김일성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고대로 골러갔습니다 당시 외교권을 제외한 정권을 휘둘렀던 김정일의 정책들은 모두 실패하여 인민들에게 배급이 끊긴 상황을 들은 김일성이 극대노했고 외교권 빼면 시체였던 김일성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그나마 있던 외교권으로 남북정사매담을 추진했지만 이를 탐탁치 않게 본 김정일이 아버지를 일부러 사망했다는 암살설이 존재합니다 뭐 당연히 음모로는긴 하지만요 암튼 이 당시 이제 막 시작된 북한의 고난의 행공과 즉, 최고조남의 사망으로 민심은 동요했고 울고불고 난리부르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모든 시선이 후계자 김정일에게 쏠렸고 김정일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일의 북한 세계적인 축제를 개최할 능력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또는 동요하는 민심을 잡고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자신의 새로운 권력과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또는 자신들의 체제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또는 김일성의 사망인 북한의 마지막 불고치 꺼지는 상징적인 사건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발악으로 평양국제문화축전을 준비합니다 평양국제문화축전? 아 그 88올림픽 보고 즉희들도 세계적인 축제 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즉흐 GDP 30% 꼬라박았던 그 대회? 어허 그건 우리 아버지가 말아먹었던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고 나는 국제문화축전 보나 마나 이름만 바꿨겠지 아니 이번엔 레슬링 대회에 온다 왓? 레슬링? 올림픽에서 봤던 그레슬링? 높 무도에서 봤던 프로레슬링 왓더 북한에도 프로레슬링 있나? 자국 국민들이 자본주의 문화를 적바면 총살시켜버리지만 자신이 자본주의 문화를 향유하는 건 너그러웠던 김정일답게 자본주의의 전유물인 프로레슬링도 꽤 좋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프로레슬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역도산이 북한 출신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프로레슬링은 김정일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역도산의 제자이자 일본 프로레슬링계의 살아있는 전설 스포츠평화당 참의원이었던 턱돌이 안토니오 이노키와 접촉합니다 당시 이노키는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참의원 재선에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신일본 프로레슬링협회를 활용하려 합니다 한편 지구 반대편 미국에선 WWF가 업계 1위로 굴림중이었는데 당시들의 가장 큰 경쟁자는 WCW였고 WCW는 업계 1위를 향해 고군분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노키는 평소 알고 지내던 WCW 부사장 에릭 비조백의 모시 모시 어이 에사장 어이 턱돌이 잘 계셨는가? 혹시 들으셨어? 조만간 큰판이 열린다던데 어디서요? 너이스 코리아 나니? 되게 특이하다 됐으네 그것도 세계 평화 이벤트 에사장은 소련 서기장 후르쇼프에게 자본주의 상징 콜라를 마시게 하여 홍보 효과를 일으켰던 펩시를 연상했던 걸까? 에릭은 이와 유사하게 은둔왕국 북한에서 자본주의의 정점 프로레슬링을 통해 WCW 홍보 효과를 얻고자 했고 WWF와의 경쟁에서 평양의 대규모 국제 이벤트가 WCW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어오리라 기대하여 이노키의 제안에 동의했고 이노키와 맞붙을 메인 이벤트인 역사상 가장 유명한 프로레슬러 헐코 오거니 데려가려 합니다 선수들 다 모였나? 이번에 평양에서 경기하는데 솔직히 이거 위험하긴 해도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잖아 하하 야 차라리 버트 타고 명왕성 가는 게 낫겄다 프로레슬링의 아이콘 그 자체인 헐코 오건 불참 하하 업계 아이콘이 불참을 선언했는데 어떤 선수가 평양에 가겠냐 레슬링의 레전드 릭플레어 마 형님아 죄가 있지 않습니까 마 상황이 이미 벌어졌으니 어쩌겠습니까 함에 보입시다 그렇게 헐코 오건에 버금가는 위상인 릭플레어가 호기롭게 함 가보자고 천명했고 이에 WCW 스타 선수들도 하나 둘 동참하여 1995년 4월 이노키의 신일본 프로레슬링 선수들과 릭플레어를 필투로 한 WCW 선수들이 북한에 입국합니다 어이 에미나이 헐코건 없으면 급이 안되지 급 되는 사람 됐고 그리하여 이노키와 비존모드와 친분이 있고 프로레슬링 팬이어서 이벤트 경기에도 참여했던 권투 레전드 모한마드 알리가 일본과 미국의 프로레슬링 선수들과 함께 독한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보낸 비행기는 군 수송기였고 반전벨트가 없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들은 잣댔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미국 레슬러들이 처음 느낀 북한은 거대한 콘크리트 껍데기였고 평양에 내리자마자 여권을 모두 압수당해 릭플레어는 매우 두려움에 떨었다 하며 각자에게 배정된 요원에게 24시간 감시하에 놓인 채 즉시 사진사가 대동된 강제 평양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미군이 총곰으로 북한인들을 찌르는 그림 같은 것들이 있었고 북한의 기념물과 추모관을 방문해야 했으며 일주일 내내 항상 정장을 입어야 했고 호텔 주변도 돌아다닐 수 없어 호텔방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대진 김일성에게 수십 번 우상 표현을 강요했고 북한은 모든 면에서 최고여서 누군가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최후를 맞이할 거다 라는 협박까지 듣게 됩니다 슈퍼스타도 두 손을 모으게 하는 북한의 위험을 보라 하지만 같이 동행했던 알리는 북한의 이런 행태에 그야말로 개빡쳐서 그 그 김일성 김정일이 얼마나 잘났는지 내 알 바 아니다 을라고 북한 관계자들에게 소리쳤단 위험전은 일화가 있는데 알리는 초슈퍼스타라서 이렇게 말해도 북한 당국은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프로레슬러 스콘 노터는 북한에서 무려 북한 욕을 해서 진짜로 뒤질 뻔 했습니다 사건은 이렇다 노터는 북한에 도착했을 때 곧장 아내에게 전화해야 했지만 호텔에서 미국으로 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환원을 통해 중국으로 전화를 걸고 중국에서 연결하면 전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환원이 지하에서 7층 노턴의 방으로 전화 연결하려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 노턴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이 계속 전화를 놓치는 바람에 이틀 동안 아내와 통화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끝내 아내와 통화가 됐을 땐 1분에 17달러였지만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야 북한에서 친구들이랑 아주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나 보네? 좋겠다? 아니 여보 북한에선 그런 게 불가능해 파티는 무슨 파티야 네가 여기 와볼래? 그러나 아내는 믿지 않았고 순간 노턴은 화가 나서 인생 최악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똥구멍에 있는지 알긴 해? 그러곤 갑자기 노턴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 사람 탁자원 아니야?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 예? 여러분 아이폰 갤럭시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쌉 손해입니다 최대 50만원 전환 지원금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 아니 갑자기 무슨 나정당에선 부가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채 들어봐 심지어 최신형 아이폰 갤럭시를 주문 당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알뜰폰도 20곳 이상 비교상담 쌉 가능 여기서 제일 중요한 혜택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인데요 인터넷 TV 최대 48만 가전 렌탈 최대 30만 둘 다 바꾸면 최대 78만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 못 받는 호급제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돌려준다는데 역시 어깨의 1위인 이유가 있죠 아정당은 국내 최대 규모 테리점이라 믿을 수 있고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쌉 간 야야야야야야 노턴아 어디가? 나 아정당이는 한국으로 이사가려고 이사?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이 이사도 유명합니다 일을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이사도 가능하다고 하는 마지막으로 아정당 유튜브 23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폰 증정 이벤트 참여가 가능한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문을 열리고 보장한 군인들이 몰려와 말했습니다 똥구멍 북한에 대해 똥구멍이라 했나 그들은 노턴을 데리고 나와 지하로 내려갔고 노턴은 상황을 설명하며 혹시 도청 중이십니까? 전 그냥 아내와 다툰 것 뿐입니다 북한 여자들은 남자와 다투지 않는다 응? 노턴은 그제서야 이 미친놈들에게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아무도 내가 부장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라고 느꼈고 그때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걸어들어와 군인들과 대화하자 아 이게 끝이구나 하며 체념했지만 그 높은 사람은 똥무 더 이상 북한에 대해 나쁜 말 하지 말라 라고 말했고 그렇게 노턴은 다행히 방으로 돌아왔고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전화를 걸었지만 북한은 노턴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메인 이벤트 선수 리플레어는 매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95년 4월 28일 자본주의 정점에 있는 스포츠 프로레슬링 경기가 이틀 동안 늑라도 경기장에서 그 서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인민들에게 세계에서 얼마나 그들이 존경받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 했기에 첫째 날 16만 명 둘째 날 19만 명을 입장시켜 비록 강제동원된 관객이라 공식적으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아직까지도 레슬링 경기 역사상 최대 관중이 바로 여기 북한의 대규모 정치쇼에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가 시작되자 상황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관중들이 침묵했기 때문이죠 섬뜩할 정도로 그리고 다른 문제는 첫 경기에서 투콜드 스콜피온 성조기가 그려진 경기복을 입고 등장한 것입니다 관중 반응은 당연히 살벌하기 그지 없었으나 상대 선수 크리스 배너와의 환상적인 경기력으로 관중들이 욕하다가 나중에는 재밌었는지 그냥 조용히 봤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 여성부 경기가 열렸는데 기근으로 고통받는 나라에서 북한 남자들보다 크고 거대한 여자들의 모습은 당연히 놀라운 광경이었기에 간간히 환호가 나왔으나 이런 예외를 제외하곤 대체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태그팀으로 스타이너 형제 로드워리어 등이 등장해서 레슬링 팬들 입장에선 쟤들이 여기 왜 왔지?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의 선수들이 줄줄이 경기했습니다 그러나 관중들은 그저 관심이 없어 보였고 메인 이벤트가 다가오면서 상황은 더욱 암울해보였습니다 그렇게 데미를 장식할 역도산 제자 안토니오 이노키데 리플레의 경기가 그 서막을 올렸고 프로레슬링의 단순한 선악구도에서 북한인민들이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는 용악했습니다 비록 프로레슬링은 잘 몰랐지만 역도산은 김씨 정권을 위해 미국인들을 처치했다고 선전했기에 북한에선 반제국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도산이 사망한지 30년이 지난 바로 지금 그의 제자 안토니오 이노키가 스승을 대신해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악당 미국을 물리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리플레어 반짝이 옷을 입고 등장한 미국인이 링 위에 올랐을 때 북한인민들은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이노키의 등장엔 처음으로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이노키가 일본인이란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이란 악당을 물리치기 위한 북한의 영웅이자 김정일의 정치적 도구였을 뿐입니다 즉 이건 북한대 미국의 싸움이었습니다 리플레어의 기가 막힌 겁쟁이 같은 연기는 지금 이 상황에 찰떡이었으며 15분간의 치열한 경기 끝에 영웅이 승리했고 북한이 미국에게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민군과 프로레슬러 참 기이한 사진이죠 암튼 북한의 정치쇼는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김정일도 매우 흡족할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줬다 합니다 그럼 과연 WCW에게 북한 원정은 성공적이었을까요? WCW의 바람과 달리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 어떠한 관심도 끌지 못했습니다 애사장은 이 무모한 도전이 WWF를 한방에 뒤집을 기회가 되길 바랬지만 콜리전인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유료 판매된 이 비디오는 보통 10만장이 팔리던 것에 비해 3만건에 그쳤고 그렇게 몇 년 후 WCW는 라이벌 WWF에게 인수되어 사라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이노키 또한 이 이벤트가 기대와 달리 스캔들을 덮을 무기가 되지 못했고 결국 그의 정치적 야망은 몇 달 후 참여한 재선 실패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레슬러 등 북한이란 정치 체습한 위에 말에 불과했고 그들의 야심찬 욕망 한낱 환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WCW 선수들은 무사히 여권을 돌려받고 지옥같은 북한을 빠져나와 일본 공항에 착륙했는데 여기서 리플레어는 활주로에 내리자마자 땅에 키스를 갈겼다고 합니다 아니 어르신 지금 새벽 1시인데 일본 땅에 왜 키스를 갈기고 계십니까? 안 피곤해요? 임마 자유를 되찾은 이 상황에 니들 지금 잠이 오니? 자유를 되찾은 기념으로 이 형님이 한턱 쏜다! 이런 발언을 남긴 리플레어는 WCW 선수단을 데리고 새벽 1시에 도쿄에서 밤새 술을 퍼마시며 광란의 프리덤 나이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리플레어의 경기에 얼마나 감명을 받았던지 3번이나 재방문을 요청했지만 리플레어도 얼마나 평양생활이 작 같았는지 그냥 씹어버렸고 이로써 그는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문화의 끝판왕인 프로레슬러임에도 북한에게 공식 초청을 3번이나 받은 전무후무한 인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